포켓몬 소드실드 어느 날 포켓몬 소드실드 홈페이지에 갑자기 튀어나온 의문의 포켓몬 그것의 정체는 새로운 파울이 지나칠 창파나이트였습니다 이 친구를 보자마자 웃음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제가 소드 버전을 사려고 했었는데 소드를 살 이유가 또 하나 늘었을 만큼 기대가 큰 포켓몬입니다 눈빛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겠네요 이번 8세대 최애 포켓몬으로 확정이에요 벌써부터 많은 패러디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창파나이트를 오늘 여러가지 재료와 곁들여서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 합니다 영상 화질이 중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캠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러 오세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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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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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